김종효의 효리부동 코너로 이어갑니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겉다르고 속이 다른 반전 매력을 겸비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종목들을 들고 와주시는데 오늘 주인공도 궁금해지네요. 스토리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악재를 넘어서 봐라. 지금의 악재에 연연해 하지 말고 앞으로 그 너머를 봐서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를 찾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스토리에 대한 힌트를 한번 주시죠. 지금 이 종목은 3분기의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에 대한 우려가 시장이 얼마나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이 실적 악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가 아닌가. 그래서 악재 그 너머를 볼 때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그럼 겉다르고 속다른 그 주인공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바로 한세시럽인데요. 오늘 마감 전 공약주에서도 이 종목 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눈길이 가는데 이번 코너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생산량 중에서 베트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베트남 공장 셧다운 여파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3분기 어닝 쇼크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상황은 어떤지 먼저 판단 내려주시죠. 네. 한세시럽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 회사에 지금 의류를 OEM, ODM하는 업체입니다. 원면 원사 관련된 부분까지 지금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투자를 많이 이뤘던 기업인데요. 다른 여러 업체들과 한번 지역별 비중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두 개의 대만 업체, 그 다음에 영업무역 관세시럽이라고 하는 이 네 업체 전반적인 지역 비중을 봤을 때 한세시럽이 베트남에서 한 절반 정도, 대만의 지금 업체 같은 경우가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은 한세시럽이 조금 다양하긴 한데요. 중남미까지 진출하면서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베트남 비중이 높았고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은 여러 IT 산업이라든지 진출해 있는 모든 공장들에 공급 충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임 상승, 거기다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이쪽에 베트남에서의 생산 부진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보면 3분기 실적이 나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우리가 2분기에 2종목의 실적에 놀랐던 것은 여러 가지 원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원 실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매출과 이익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이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3분기에는 당연히 실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찌 보면 연초에 좋았던 주가를 꺾고 계속 끌어내렸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주가 흐름이 5월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세시럽 보니까 고객사가 굉장히 친숙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자라, 갭, 올드네이비 이런 기업들이 있고 무지 H&M 다 한 번씩은 봤던 고객사들인데 그동안 이런 고객사들에 향하는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잖아요. 그 실적이 이미 선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기업, 개별 기업으로만 봤을 때는 개별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올드네이비까지 입촉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H&M, 자라 같은 이런 패스트 패션들 그 다음에 여러 업체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될 것이고 저쪽이 이제 소위 유통업체 상의를 살펴봤을 때 월마트 타겟, 콜스 이런 업체에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라인업이 굉장히 넓고 미국에 또 편향되어 있는 이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지금 매출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도 지금 의류매출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가로 그것을 판단해봤을 때 실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까 언급됐던 그 회사들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말씀해 주시다시피 5월 달에 한세시럽도 고점치고 떨어지고 있었지만 지금 대만 업체의 마카롯이라든지 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5월 달에 고점치고 떨어지고 있는 이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재확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다 우리가 서비스 소비로 여행도 가고 이렇게 확대될 거야라고 봤던 5월 달과는 달리 여름 들어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소위 소매업체들 의료업체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동일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두 3분기 실적 악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질문해 주신 대로 현재 악재는 일정 부분 주가에 녹아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시장은 확인하고 싶겠죠. 과연 시장이 예상한 만큼 나빠진 것인지 아니면 예상한 것 이상으로 나쁠지 2분기처럼 나쁜 건 맞는데 이번에도 2분기처럼 예상한 것보단 덜 나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주가의 일정 부분 악재를 반영했으나 그 악재를 반영한 정도가 적절한지는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가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섹터를 기준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의류주들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일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금은 주춤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의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한세 실업도 실적만 괜찮게 나온다면 조금 반등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변수가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날씨가 가장 중요하죠. 날씨. 왜냐하면 지금 해류가 생각보다 예전처럼 빠른 속도로 돌지 않고 있습니다. 해류가 돌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특징 계절풍이나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소위 공기의 순환이 안 되고 열의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열의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상기류가 많이 나타날 수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지금 가을인데 가을 같지 않고 겨울인데 엄청나게 춥거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의류주들은 상대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겨울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옷을 더 많이 사거나 더 소비하지 않았던 것도 소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최근에 기관들이 태평양, 물산 같은 이런 보은제, 보은제 충전제 쪽 종목군들을 계속 건드리는 것을 보면 하반기 겨울에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거나 올겨울이 예상보다 추울 것이라는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서 우리 업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 종목이 위드 코로나 된다 안 된다 여부보다는 날씨, 그다음에 지금 기관들이 뭘 사고 있는지 이건 왜 사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제는 날씨까지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겠네요. 이외에도 투자 포인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회사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 회사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밑에 표시된 것처럼 물론 증권사마다 약간의 격차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했던 투자가 끝이 나고 투자의 흐름이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현금 흐름이 쌓일 수 있는 시기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거의 300억, 700억, 600억 단위로 거의 몇백억 단위로 매년 증가합니다. 이것은 향후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만들어주면서 현금 흐름을 개선시켜줌으로써 향후 시장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견주하게 종목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혈액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혈액이 잘 돌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동안은 투자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투자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기관들과 외국인의 움직임입니다. 이 종목은 전형적으로 기관 외국인 수급과 동일하게 거의 대부분의 주가가 마찬가지지만 흘러가고 있는데요. 연초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구간에는 강세 빠져나가는 구간에는 약세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약간의 입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3분기의 실적 악화가 구조적인 실적 악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문의 지연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연된 주문이 4분기에는 실행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날씨와 관련된 팩터가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기관 외국인 매수가 추가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목은 일단 하락 모멘텀보다는 상승 모멘텀이 조금 높기는 한데 두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과연 예상 범위 내에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후 날씨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 두 가지 변수를 살펴보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붓 캐릭터를 어닝 지연으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을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한번 세워주시죠. 증권사마다 전략이 다 다르고 목표가가 다르긴 하지만 신영증권의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목표 가격과 현재 주가의 괴리가 일정 부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차트로 보면 지금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빼기도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전략적으로는 지금 사시기보단 지금 이 종목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국면이라면 실적과 날씨 변수를 확인하면서 좀 더 뒤쪽에 사는 게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낫고 더 싸지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지금 사기보단 실적 발표의 결과와 향후 날씨와 관련된 전망자료들을 보면서 천천히 펴는 것이 좋다. 다만 매도보다는 매수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입질이 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지연된 주문이 4분기에 형성될 거라는 점. 그다음에 날씨와 관련된 변수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때 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난다면 실적 발표와 날씨 두 가지를 보면서 분할 매수에도 늦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과 날씨를 체크해보면서 한세 실업의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빨간맛 2부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 속에서도 저희 빨간맛 2부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